야구네. 재밌겠다. 아니 근데 포크레인이 왜 있냐고 포크레인이. 이게 뭐야? 맞춘 거예요? 못 맞춘 거예요? 진짜 불안한데. 그러니까 맞춘 거예요? 못 맞춘 거예요. 첫사람 쓰는 거. 첫사람 쪘으면 어려운 거예요. 훨씬 더 어려운 거. 방송도 잘 못하는구나. 됐습니다. 됐다. 됐다. 어 돌인데 시작한다. 아 흰다. 잘해. 이제 아프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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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짜 아프지 이제 아프지. 아우 아파 아파. 아 나 제파다 다 못하는데. 아 근데 저거 하지. 잘하나네. 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. 이겄네. 아. 아. 아 모르겠어. 아 왜, 아 왜 몰라, 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? 야, 몰라, 떨어지나 봐. 슬로우 걸렸어. 거였다, 거였다. 아, 밀고 간다니까. 하잖아, 형님. 아빠이.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. 밀고 떨어지고, 쏴다. 여기 쏴 봐, 그 말이야. 안 떨어지긴 나 얘 기야. 아프다, 아프다. 아니, 얘 왜 이렇게 잘해. 너 살짝 쳐다보기 위해. 1분 넘게 해요. 흐흑비가, 흐흑비가. 성공했어요? 이거 살 빠지겠다 좋은데? 보시다시피 저는 30초를 훌쩍 넘겼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현진이가 내 기본적으로 현진이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해요 네가 뭐라고 했지 아까? 내가 아까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까지 형이 좀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만 벌려면 자 정답을 여러분이 맞히셨다면 정말 식은 죽 먹기의 미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뭐냐면 10분 동안 소리내지 않고 부여 최고의 마사지 받기 정도입니다 마사지를 그냥 하겠어? 마사지를 이렇게 하지? 안 쉬운 건 뭐예요? 뭐예요? 안 쉬운 거 여러분이 부족해서 이 미션에서 등 긁어주고 이런 거 아니야? 생각해봐라 이게 뭐예요? 또 불안한 거 천지야 이번 미션은 뭡니까? 부여 런닝 전투입니다 오른쪽에 야구장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약간 축소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팀과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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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지럽다고 던졌어 와 던졌어 아 나 어지럽다고 던졌어 와 저거 던져야 돼 뭐야 뭐 아 저렇게 잡아야 돼?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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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번에 끝내버리자 와 우리 한 번에 끝내버리자 야 이거 아 그거구나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구나 하다가 공을 쳐서 기본적으로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땅콩이 나오면 안 되고 플라이볼을 만들어서 야수가 잡아줘. 아 야수가? 아 누구나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야 그러지 마 저거 가위바위보 해. 이거 플라이볼. 둘 다 잡아도 돼요? 됐다. 이거 이거 이거. 네. 잡으세요. 또 있어? 또 있어? 이거 잡아야 돼? 에이 진짜 장난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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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열까지라고? 이거 안 오지러워요? 아니 안 오지러워요? 달인이다 달인. 아니 그러면 쟤는 계속 도는 거예요 쟤는? 와 나 저거 진짜 못해. 야 나 저거 진짜 못해. 나도 진짜 나 어디로 가서 토해 봐. 근데 사실 이러면 지효가 잘하잖아. 지효가 잘하지. 지효가 받아야 돼. 지효가. 내가 받는 걸 못해. 받는 걸. 늙기jaw이 당황иру驼다고 volunteer. 99초 안에 하는GER 입니다. 아 진짜 못해. 그러니까 저걸 던대야 해. 그니까 더 군대야 돼. 그러면 져. 우리의 젤 대료 억소. Seriously 저거. 헤을이 그래서 뭔가 안 표현하 Они까. mom Modcard 가려. 여러분 짱.